그리고 불토인데 아 불토인데 이렇게 잠을 줄 순 없어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라 뭐 할까요? 우리 진지하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자 그거랑은 무관하다고? 그런가?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가? 불토인데 어떻게 할까? 우리 먹방 갈까요? 뭐 할까? 아 마음 치킨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치킨을 치킨을 먹고 치킨을 먹고 치킨을 먹고 치킨을 먹고 거의 처음에 야A 아니야 나 지금 치킨집 저번에 못먹은거 치킨집으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단말이예요 아 마음 치킨을ного보야될 것 같은데 치킨을치킨을 먹고 치킨 시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